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. 의원님께서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.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. 자 물은 거 어떻습니까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. 앞으로의 상임위원회에서 김재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은 투명인간 취급하겠습니다. 내 같으면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내가 그런 경우라면은 나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을 한 겁니다. 주어가 없다 이 말씀이잖아요 지금. 주어가 없다. 당사자가 느끼는 그 모욕감. 그 모욕감을 가지고 저쪽에 사과를 또 요구하시는 거고 그것이 사당하다고 위원장이나 다른 의원들이 판단을 했기 때문에 사과를 하는 것이 어떻겠냐라고. 김재남 원자력 안전재단 이사장은 투명인간 취급하겠습니다. 내 같으면은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그런 얘기를 한 거예요. 내가 그런 경우라면은 나는 그렇게 행동을 안 하겠다는 나는 부끄러워서 고개를 못 들겠어요 차라리 혀 깨물고 죽지 뭐하러 그런 짓 합니까. 의원님께서. 이 국정감사 자리에서 질문하실 자유는 있지만 저에 대해서. 됐어요 답변 필요 없어요. 자 물은 거. 어떻습니까. 사퇴할 생각 있어요 없어요. 심사 비상에 대해서. fas Теперь 가족 Volvo själv 주관000호입니다. 사퇴할аемся. 사물하여 근rí계조.